오케이. 그래서 지연이 복화 1에 9네요. 복화 1에 9? 10을 했네요. 9을 해야 되는데. 오케이. 자 시작하겠습니다. F.E.A.T. 오케이. 그래서 A는 뭐? A.A.R.O. 중에서? A.A.T. 했죠. 오케이. 틀릴뿐 했는데 맞았네요. F.E.A.T. 그 다음에 계속했어. F.E.T. F.E.A.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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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? 아니는데. F.E.A.T. 계속했어. F.E.A.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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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챘나요? damn 계속해서 man l-a-n 소리 man ram r-a-m ram ram can c-a-n 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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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t m-a-t sorry m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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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tap t-a-p okay tap tap n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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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-a-p okay nap nap jam jam j-a-m j-a-m 그래서 하나 틀린 게 뭐죠? 냄비 냄비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소리도 틀리고 있고 쓰기도 막 이것저것 헷갈리고 있어요 그쵸? 네 okay 알아서 오세요 그쵸? 나 아멘 예